산 사람은 살아야지 너가 어차피 죽을 거잖아 꺼지라고 야 강준 피해했는데 피하지 못했어 일어날 일은 어떻게든 일어나 이거 마시면 훅 가는 거 맞죠? 결혼하기 전에 정수민을 좀 어떻게든 해야겠어 향수 못 쓰세요? 두 사람이 죽고 못 쓰는 사랑 내가 빨리 이럴 수 있게 도와줄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짝사랑이라 부장님 웃으시니까 정말 좋아요 난 좋아해요 하지만 지원 씨가 싫다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할 거고 곤란하게도 안 할 겁니다 양심 같은 거 없는 인간들에게 다 빼앗기는 거 이제 그만해야지 원하는 건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갖는 거야 제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 남편과 결혼해줘 다 나는 ли 20 20 25 21 21 21 21 22 22 22 21